우리가 들어줘요. 도사자네, 도사. 우리 병을 낳아줄 도사인께로. 여기는 이제 가래 닦는 약을 가져올게. 잘해줘. 우리 의원들 다 같이 얻어 먹으려면. 갑자기 그냥. V.I.P. V.I.P. 안 얻어먹으려면. 안 얻어먹으려면. 되면 되면 오고. 얻어먹으려면 잘해줘. 나 약발 좋다. 나는 얻어먹으려면 잘해줄거야. 사부님이 약발이 듣는거 본 다음에 잘해줘. 나 먹고 약발이 들으면 그때부터 잘해줬대. 갑자기 잘해줘. 완전히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오면. 태평오면. 어무수묵은 어련이와. 시절이 분유오면. 보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지나라. 의거 모진 청사. 맹호 독사같이. 심화 터거니. 사슴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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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과. 투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꽃꽃이. 일어. 날째. 강. 강. 동. 성낸. 봄과. 배태그. 장. 인용이. 각. 자기. 힘을. 모아. 진나라를. 하늘. 별. 알. 조금. 손. 입. 정. 관. 중. 자면. 왕. 어리라. 깊은. 노랗이. 어젠. 노랗이. 노랗이. 어젠. 어젠. 하나. 둘. 셋. 어젠. 조이타. 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 그건. 방. 덕. 단. 마. 가. 무지한. 해. 고. 이를. 다. 무리. 사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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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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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라. 는. 하나님이 되신 사람 적어가는 몸 붙으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연흥재강의 말씀을 길러보아 알리르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 황호 걸장창 대검정도 금고 내기치며 영김방패 숙정패 주장 등장 사무창을 좌우로 끌어 세우고 주고 공군의 수자기를 안공 중하다가 또 비추여 달고 자 상해가 안지긴 영웅 일등 명장들이 다무여 얻구나 하도 부흥대 호수염에 팔척장범을 비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거가를 조폐왕은 제일 상좌로 앉으시고 흐나먼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어 태산을 흐르노는 광경이로구나 홀리를 고역하며 거진해 보자 그러면 남 대 여로 나누어서 남자 먼저 남 대 여로 나누어서 셋이 통일하시오 자기보다 살짝만 내려버리자 그래 우리 같이 하시오 해보쇼 천하! 얼른 해보쇼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오면 건무스무 흔허려니와 좋아 시작! 시절이 안해요? 왜? 형 이상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탉가탉 해서 시작! 시절이 분여며 포옹 다루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헌데라 진나라 진나라 근본적인 청사 이렇게 해야 되지 어째서 그렇게 못 오냐 바로 길을 잃어버렸네 다시 천하가부터 시작 천하가 태평도면 온무숨은 어련이와 시절이 분녀며 포연 한우만 날두를 사람마다 아는데라 진나라 음보진 청사 행호 독사같이 헤이 심하더니 심하더니 가슴조차 잃단 말과 좋아 주야은 영웅들이 진룩자 진룩자 뜻을 두고 풋풋이 일어난지 강산모 성낸 성낸 봄 강동어 시작 강동어 성낸 봄 성낸 잠긴 용이 시작 그렇지 각자 기병 힘을 모아 진 나라를 멸 알 그렇지 선입 시작 선입 선입 정 시작 선입 정 반중 자 는 왕 허리 라 빛 아 아 아 깊은 오 오 나 이 오 짠 듯 오 나리 인듯 하나 둘 셋 어이타초 폐왕은 당시 세력 임원을 믿고 폐은 망독하단 말과 무제한 대공의를 아무리 사래코저 공문전에다 소련을 흔들 하나님이 내신 사랑 하나도 안 했어 왜? 가사 보고요 퍼지도 못하노면서 가사는 안 보고요 시작 하나님이 내신 사랑 여성의원들 어려워요 선생님 하나님께 가자마자 시작 천하나 시절이 풍요 허면 포연 하루만 날 푸를 사람마다 아른배라 하나 둘 신나라 모으질긴 성사 잘한다 프랭고 독사같이 기다리고 심하다는 사슴 사슴 첫사일 단말과 추양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웃고시 일어날지 일어날지 강동 성된 범과 혜택의 잠긴 용이 갑자기 갑자기 병 힘을 모아 신나라를 벼랄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아 아 깊은 오냐이 오젠 듯 오날이긴 듯 어이타초 대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백은 망도 크단 마을가 무지한 대국인을 아 아무리 사내 고지옥 공부 관전 에다 소련을 흔들 하나 하나 님이 되신 사람 죽어 거듭 부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수냐 은응 재강 옛말씀을 빌러보아 할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 황무 걸을장 창 대검 성도 금고 대기 지명 영기방패 소국정 배추장 등장 사무창 좌우로 끌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채우고 죽어 구웅 구웅 그 헌어 수제하기를 한공 주무다가 높이 추워 우양하고 달고자 상해가 안지긴 영웅 1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고공대 우수염에 팔척 장범을 비껴었으니 빨산 기계세라 당신 혹은 조폐왕은 제1상좌로 앉으시고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대사를 끌어내는 광경기로 하구나. 권리를 고역하며 그 거짓네 보자. 다시 배웁시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도 되겠어요. 중간 저기 뭐야 한 5분의 1가량 지나면 그 뒤부터는 다 안되네. 다시 배워요. 천하가 태평하면 시작 천하가 태평하면 업무수무건 허련지와 하나 둘 업무수무건 허련지와 업무수무건 허련지와 업무수무건 허련지와 시절이 분뇨거면 시절이 분뇨거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배라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나라 진나라 모지긴 청사 하나 둘 진나라 모지긴 청사 맹호 맹호 독사 같이 시마 터 거거니 맹호 독사 같이 기다리고 시마 터 니 사슴츠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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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츠무 사슴츠무건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작 천하가 태평하면 헤이 하나 둘 온무숭은 어련이와 시절이 풍요하면 한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데라 진나다 그 보진 청사 행호독사같이 심하더니 사슴조차 일탄 말가 주야의 영웅들이 지족자 뜻을 두고 벚꽃이 일어날지 벚꽃이 일어날지 앙동의 성된 봄과 앙동의 성된 봄과 배태그 잠긴 용이 갑자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벼라를 쪄고 거기까지 주야의 영웅들이 지족자 뜻을 두고 벚꽃이 일어날지 앙동의 성된 봄과 벚꽃이 일어날지 갑자기 병 힘을 모아 갑자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벼라를 벼라를 쪄고 여기까지 잘했어요. 선입증 관중자면 왕허리라 왕허리라 깊은 오냐기 어젠 듯 오나린 듯 어젠 듯 오나린 듯 어이타 초패왕은 하나 둘 셋 어이타 초패왕은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내 그것은 망도 크단 말가 내 그것은 망도 크단 말가 무제한 대공일을 무제한 대공일을 아하하무리 산에 고정 아하하무리 산에 고정 공부관전에다 서련을 흔들 공부관전에다 서련을 흔들 아 이제 거기까지 해봐 서련을 흔들까지 선입증 관중자면 시작 선입증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오냐기 어젠 듯 오나린 듯 선입증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오냐기 어젠 듯 오나린 듯 좋아요 하나 둘 셋 어이타 초패왕은 좋아 당시 세력 힘을 빚고 태은망도 크단 말가 무제한에 나와야지 시작 무제한 대공일을 아하하무리 산에 고정 공부관전 공부관전 공부관전에다 서련을 흔들 하나님이 계신사람 사장님이 계신사람 계신사람 조어간은 부웅 못 주리라 조어간은 부웅 못 주리라 정어간은 부웅 못 주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녀 벗어날 길이 없을 소녀 벗어날 길이 없을 길이 동그랗게 길이 없을 소녀 하나 벗어날 길이 없을 소녀 유능 최강 옛말씀을 유능 최강 옛말씀을 일로 보아 알리로구나 일로 보아 알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황월을 장창 대검 백무황월 장창 대검 정도금고 대기치며 정도금고 대기치며 영기방패 숙정패 영기방패 숙정패 주자항 등장 주자항 등장 주자항 등장 주자항 등장 사모창을 사모창을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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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그려 세우고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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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계신 사람 못 줄이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은흥 재강의 말씀을 길러보아 달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목 황홀 장창되고 백목 황홀 장창되고 청도금고 대비치며 용기방패 숙정패 주장 등장 사무창을 좌우로 끌어서 세우고 죽은 어수자기를 죽은 어수자기를 죽은 어수자기를 죽은 어수자기를 죽은 어수자기를 반공충하다가 반공충하다가 높이 추여 달고 높이 추여 달고 자상예가 자상예가 안진영웅 일등 명장들이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자 어디부터요? 백목부터? 자기야 어디부터야? 중구부터 시작 중구부터 시작 중구부터 시작 중구부터 시작 중구부터 시작 자상예가 자상예가 좌상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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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영웅 일등 명장들이 일등 명장들이 일등 명장들이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녹포홍대 호수염에 녹포홍대 호수염에 팔척장검을 비꼈으니 팔척장검을 비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거걸 초패왕은 당시 호거걸 초패왕은 당시 호거걸 초패왕은 당시 호거걸 초패왕은 제일상좌로 제일상좌로 앉으시고 앉으시고 그나몬 영웅들은 그나몬 영웅들은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안져 제 차례로 늘어안져 제 차례로 늘어안져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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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광경 이루구나 활리를 허역하며 허어지네 활리를 활리를 허여가며 지내 이것이 어렵기는 어렵구만요 완성도가 뚝 떨어진것 보니깨 어렵기는 어렵 많이 안했잖아요 인자 배웠지 인자 배웠어 이래봐요 다섯번 했어 다섯번도 했나요? 인자 배웠으니깨로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못한게 화가 났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래요 하하하하하 그리고 이게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인상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역사 역사 이야기 한다고 또 전쟁 이야기고 우리 여자들이 못하는 것은 얘가가 남자들은 전쟁 광이잖아 왜 이렇게 싫어 못이어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더 못하더라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이 더 잘했어 이번에는 남자들에게 벌 주고 싶구만 아까 여성분들 시작이 짱짱하대 시작이 아까 여성위원들이 잘했어 저렴지 하는 건 춘화인가요? 아주 못했어 남성위원들이 아주 못했어요 남성위원들이 아주 못했어요 남성위원들이 아주 못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나마 여성위원님들이 그것을 좋게 유지해 주었지 남성위원님들은 분발하세요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 잘 끝나면 잘할 것 같아요 옥주인님이 오늘은 해보시오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홍문양가로 검사를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일은 다들 쉽게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쉽게 했대요? 그 학생들이 그냥 없었지만 그 학생들이 대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